당신의 생각부터 바꾸세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그러면 삶의 현실적인 상황이 변할 것이고, 당신은 그 빠른 변화에 놀랄 것이다.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영리하고, 다재다능하고 통찰력이 있을 수 있고, 운까지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성공과 부, 번영을 창출하는 데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이죠. 생각의 중요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련의 생각은 사람의 성격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환경을 꾸며 나갈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곧 상황에 대한 회의나 의심이 전혀 없는, 성공과 부에 대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창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자신을 대접해야 하고, 마음속에서 꿈과 야망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야 당신은 좀 더 긍정적이 되고, 좀 더 성공지향적이 될 것 같다고 스스로 믿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분명 말 앞에 수레를 놓은 거지요. 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의 상상력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그에 알맞은 커다란 변화가 따를 것입니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그러면 삶의 현실적인 상황이 변할 것이고, 당신은 그 빠른 변화에 놀랄 것이다.